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로필 뿌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학동역 금방으로 한번 프로필을 쫙 돌려보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덤네요 우선은 학동역 한 군데 한번 돌렸고요 그 다음 행선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께는 여전히 이 정도예요 언제 뿌리지 아무튼 이동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헬스하고 오후에는 유산소 운동하네요 딱 더워 여행하러 갔나봐요 여행하러 갔나봐요 목적지가 저기 수정도 한 번만 걷으면 되네요 다 왔습니다 여행하러 갔나봐요 많이 덥다 빨리 가자 길이 머네요 길이 머네요 근데 건물이 너무 좋아서 시원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돌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화장실 중 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어 학동 근처에서 근처에 있는 영화사들 다 프로필 돌렸습니다 영화사 라고 하면 아무튼간 다 돌렸어요 와 너무 덥네요 지금 등짝에 땀 번복입니다 이제 이제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데이터를 데이터들을 정리해 볼게요 아무튼간 영상 재미없겠지만 끝까지 봐주시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힘내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놀지 마시고 놀지 마시고 많이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럼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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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